귀여운 질투 같은데요. 귀여운 질투. 박주민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이고 귀엽네요. 두 분 저렇게 라디오 나와서 한 장은 없는 데서 뒷담화할 게 아니라 한 번 대구든 대전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니까 광주든 전주역이든 한 번 가보세요. 3시간 동안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 알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알아보더라도 줄 서서 기다려서 사인받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싸늘한 본인들의 인지도와 인기를 먼저 체감하고 오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국민의힘까지 통틀어서 최근 존재감 없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. 길에 다니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면 정치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구든 대전이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시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대중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놓은 여러 굵직한 정책들이 있어요. 이를테면 이민정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에 여러 부족한 일손을 메우겠다는 것. 그리고 교정시설 처우현실화한 것들. 그리고 이 사형수들을 뭔가 너무 기강히 해의하고 복무 태도가 좋지 않으니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를 이감한 것 등등.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가 문제고만은 반대다 이런 비판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.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건전한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비판할 게 없으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질투와 그냥 저주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저 말씀하시고 서울역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.